저희가 왜 왔냐? 저희가 한국의 명절 우리 왜 왔냐? 왜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? 지민 제가 의자에서 넘어지려는데요 또 아비아라 모르니까 뭔가 약간 몽개그를 보고 싶으신 독특한 취향인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?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브럼깨기라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브럼 깨보셨어요? 브럼 저 옛날에 깨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보름에 오고 먹잖아요 호두깨에 넣었고 그런 거 해봤던 거 같은데 이거 좀 거리가 걸릴긴 하네 근데 거리 두기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풀미 있어요 안녕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 눈썹이 뭐 있나봐 명장도 명장도 떼고 자 코로나 됐지요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깨물자 야 너 내가 이렇게 명장 아플 거라고 엄마 커피를 먹어서 아프잖아 야 아버지 말고 저희가 잘 지금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아 인스타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주민 씨 인스타만 하세요 네 아 근데 인스타 그 호빈 진짜 잘 웃겨 볼 줄 알아서 그래 하나 둘 셋 돌아올게 합니다 앙 야 생각해볼까 눌러볼까 아니요